안녕하세요 자 우리 동영수는 엑소이한테는 균형 또 이렇게 아주 열심히 할 때 너무 부순되고 어르신이 너무 부순되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유나 씨 동영수에서 또 그의 자리에 관한 모습이에요 정말 정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 작품마다 표지가 섞어서 대한민국은 물론 표지에 대한 마음을 새로 적은 닌윤아 씨는 오늘도 압계적인 투토스를 보여주며 닌윤이 선수상에 연애를 안았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고경수 씨부터 처음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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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소 드레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엑소 드레임입니다 이렇게 진짜 너무나도 의미있는 인기상을 받게 돼서 너무 진짜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항상 더 노력해서 많이 만족시켜드리는 가수 그리고 배우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엑소 드레임 모두를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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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인기상을 받았었는데요 어 이 산은 항상 저에게 큰 사랑과 응원을 주는 팬분들이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의미있는 상을 매번 저에게 안겨주는 우리 팬분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사하신 김이동수 씨 임현 씨 아이상도 수사자입니다 아 사실 오늘 전부 쩔쩔쩔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이어서 가수 부문은 이틀 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제가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 아시아 아티스트 워즈 민기상 가수 부문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